근데 세훈씨, 세훈씨는 난 가수가 돼야 되겠다. 자기의 재능이 뭐 이렇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제 가수의 길로 들어서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책을 내고 이렇게 됐는데 가수를 동경,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언제쯤 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독학으로 음악을 시작했어요. 혼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 두 명 있었는데 형들은 다 이제 학교에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나이차가 좀 있어서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또 부모님은 집에 또 이제 안 계시고 밤에는 또 늦게까지 안 계시고 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우연히 기타를 발견을 하게 되고 혼자서 이제 기타를 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기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너무 좋았어서 계속 혼자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독학으로 해나가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고 거기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좀 이제 저는 독학으로 하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멋있게 음악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되게 자극도 많이 받고 음악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가 돼야겠다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만들어낸 미션이네. 외로움이 만들어낸 미션이네.